성재희, 지서연 부부, 사랑스런 미소로 이번 행사는 지난 2010년 8월 암투병 중 세상을 떠난 고왕들의 김 디자이너를 주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SBS 슈퍼모델 대회 입상자 모임 마련회가 주최하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등이 후원했다. 패션쇼는 고왕들의 김의 패션쇼 모델을 수놓았던 모델들이 직접 쇼를 기획했다. 런웨이에는 박영선을 비롯하여 이종희, 정재경, 율라, 장수선, 박순희, 이정하, 김태현, 정다은, 김효진, 송한지, 정경진, 양은영, 장지우 등 당대 톱모델들과 슈퍼모델 등 반가운 얼굴들이 오른다. 스태프도 그대로 준비됐다. 고왕들의 김의 첫 패션쇼에서 마지막 패션쇼까지 연출한 모델센터 도시누 회장이 연출을 맡았으며 고인이 생전에 함께 했던 헤어메이크업팀을 비롯해 각 부문 스태프들이 다시 모인 오리지널팀이 당시에 패션쇼를 재현한다. 또한 고인의 아들이자 현재 앙드레 김아뜰이를 이끄는 김중도 대표가 아르메와 함께 지난 3월부터 예전 자료와 기억을 토대로 고인의 패션쇼를 생생하게 재현하기 위해 준비해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